베트남 출신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한국인 남편이 구속된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방한 중인 베트남 정부의 치안 총책임자를 만나 이 사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 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또람 베트남 공안부 장관을 접견하고 한국에 사는 베트남 국민들의 인권보호와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민감용 경찰청장도 또람 장관을 만나 유감의 뜻을 전하고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